안녕하세요.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데드입니다. 빌드잇을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, 그리고 막상 도전은 해보셨지만 조작 방법도 어렵고 오브젝트들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막막했던 초보자분들에게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만의 무대를 빌드잇으로 제작해보고 싶으셨다고요? 내 캐릭터가 아이돌이 되고, 나만의 무대에 섰으면 좋겠는 분들도 주목! 제페토에서는 아이돌도, 무대 기획자도, 건축가도 되실 수 있습니다. 무대 기획을 하시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빌드잇 툴 조락법부터 단축키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나만의 무대, 저와 함께 무대 기획자가 되어보실까요? 나 부 QUEST 마시메이 마시메이 우리집이 иту 너